네 다음에 음성인식 api 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찬 입니다. 다음에 음성인식 api 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네 윤석찬 보다는 홍석찬이 더 유명하죠. 강화문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를 알려주세요. 아주 잘 나옵니다.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버스 를 알려주세요. 멋지죠? 문자 보내는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오늘은 결혼기념일이군요. 앞으로도 행복하게 삽시다. 또 해 보자 신고 신고